자,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구원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제사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국의 바로왕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왜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추리애국계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리애국의 모든 초점은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추리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그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개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개명도 역시 예배와 관련된 개명입니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말씀하고 있고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10개명도 예배와 관련된 개명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시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원약계, 법계를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팔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추레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추레굽이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추레굽의 사건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라 노화도 방주에서 나온 그날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미드베 조상 아브라함도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재단을 쌓고 요하를 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요하를 섬겼죠 그러니까 추레굽 이전에도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에 대해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네이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미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도록 유혹하였는지 그 다섯 가지 바로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더 큰 어려움과 박해입니다 보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애국의 왕 바로는 이렇게 거절하죠 나는 요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요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면서 게으르기 때문에 요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고 하면서 벽돌을 굽는 재료를 주지 않고 그래서 평소에 생산하던 양만큼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무거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국기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요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파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요청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가 더 큰 박해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배를 요청했다가 핍박을 받고 예배를 좀 드리자고 요청했다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더 큰 박해와 어려움으로 예배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유혹은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유혹이죠 출애국기 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주 바로는 교묘하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굽의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예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드리되 예굽에서 드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도 섬기라고 하는 유혹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에,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고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장명소에 가서 이름도 짓고 그래도 뭐가 좀 풀리지 않으면 제사도 지내보고 무당을 불러다가 부닥거리도 해보고 그래도 앞날이 답답하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의 운명을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구원은요 건져내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콜로스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옮겼다고 말하죠 건져내서 옮겼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은 애굽의 땅에서 가난한 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 모장 24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네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지약된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거든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입니다 추리국기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유혹에 거절을 당하자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했을까요? 언제든지 다시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한 속셈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는요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좀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적당히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도 범하고 십일저도 드리지 말고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가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적당히 해 나도 다 해봤는데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혹입니다 네 번째 유혹은 장정만 가서 요아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요아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국계 10장 11절 말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요아를 섬기라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요아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너희 자녀들은 그냥 이 자리에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 영역 아래 놔두라는 거죠 너희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다음 세대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귀는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 자녀는 신학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려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 자녀는 그냥 놔두고 부모된 너희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예배의 사각지대에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왕 바로는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자녀는 이곳에 놔두라고 말하죠 너희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에 400m 계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m 신대에 사람이 달리는데 이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톤토치입니다 여러분, 바톤을 떨어뜨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믿음의 바톤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유혹입니다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몸만 가서 추리국기 1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하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급의 양 바로는요 요하를 섬기러 나가는 자들에게 너희의 양과 손은 두고 가라고 말하죠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양보하겠지만 재물은 남겨두고 몸만 가서 요하를 섬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양과 소와 같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손은 놔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바로의 유혹은 제사는 드리되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예배는 드리되 몸만 가서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원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재물이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는 드리되 우리의 원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는 예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고 그 이름이 사라졌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의 보혈이 적혀져 있지 않은 예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너의 공로와 너의 선한과 너의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예배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만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하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열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그러면 바로왕으로부터 이런 박해와 예배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출애국의 8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는 적당히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박해를 가하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라 재물은 놔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박해와 유혹을 해봤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유연성도 필요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단열의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냐므로 인해서 뜨거운 불문불에 던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왕이 그럴 때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추레기 8장 27절 하반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되는 예배에 대한 바로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 말씀대로 물리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 주관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유혹은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네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합니다 다음 세대는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죠 재물은 놔두고 몸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죠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 다섯 가지 유혹 중에 하나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정령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아닌 영적 계승이 단절된 그런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예배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더 많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